방금 했던 건데 드라이브 2개 빨리 갈 거거든요. 반박자씩. 하나 둘 셋. 반박자 나눠서 드라이브 빨리 치면 돼요. 준비. 갔다가 들어왔다가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치고 나서 확실히 한 발 가운데로 와야 돼요. 준비. 하나 둘 셋. 그렇죠. 그게 빨라야 돼요. 탕탕탕. 그렇지. 탕탕탕. 몸빙 나가려 하지 말고 라켓을 먼저 뻗어 볼게요. 하나 둘 셋. 추락이 아니고. 시작. 하나 둘 셋. 그렇죠. 하나 둘 셋. 두 번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한순간에 더 빨리 때려요. 더 빨리. 그렇죠. 자 준비. 끊어. 끊어서. 아우 더 더. 시작. 손목 끊어요. 더. 이게 아니라 공이 내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. 너무 앞에 있는 거 치려면 안 돼요. 자세 살짝 낮추고. 하나 둘 셋. 확실히 들어갔다가. 들어갔다가. 나오면서. 들어갔다가. 라켓 점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여기 빨리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죠. 들어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직선 드라이브 안 치고 대각 드라이브 치면 어떡할 거예요? 여기도 내가 쳐야 되는데. 근데 여기 치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못 쳐요. 내가 가야 돼. 자 처음에 직선 하나. 대각 하나. 자 준비. 하나 둘 셋. 앞에 손목이 제대로 눌려야 돼요? 그렇지. 상상상. 오케이. 하나 둘 셋. 근데 라켓을 이렇게 뒤집지 말고 처음에는 세웠다가. 공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. 시작. 누르고 세우고. 그렇죠. 하나 둘 셋. 몸부터가 아니라 하나 스톱. 공 왔을 때 출발이에요. 몸부터 미리 가면은 가운데 오는 공 어떻게 칠 거예요? 그렇죠? 자 준비. 항상 라켓이 더 옆에 있어야 돼. 라켓이 더 옆에. 그렇죠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둘 셋. 기다렸다가. 하나 둘. 더 빨리. 다시. 하나 둘. 늦어요. 다시 시작. 하나 둘. 그렇지. 그 박자예요. 다시 처음부터 시작. 하나 둘 셋. 그렇지. 하나 둘 셋. 오케이. 하나 둘 셋. 그렇지. 그 박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늦어. 알겠죠? 자 바꿔주세요. 직선하고 가운데였다가 드라이브가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하고 들어갔다가 제가 반대로 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공은 공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. 하나 준비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둘. 엎어지면 안 돼. 라켓을 엎어지지 말고 그대로 직선으로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둘. 빽 가려고 이러고 있잖아 또. 항상 공 보고 출발. 공 보고 출발. 그렇지. 하나 보고 출발. 그렇지. 미리만 안 가면은 다 나갈 수 있어요. 급하게 치지 말고. 그렇지. 자 준비. 하나 둘. 뻗어야 돼. 팔. 자 내가 원하는 위치로만 가면 안 되고 팔 쭉 뻗어야 돼요. 자 하나 둘 셋. 하나 치고 둘을 확실히 가운데로 잘 잡아주면은 반대가 가까워요. 하나 치고 다 가는 게 아니라. 그렇지. 하나 치고 가운데 잘 잡아줘야 돼. 그래서 하나 둘 스윙. 다시. 하나 둘 스윙. 잘했어. 하나 팔. 그렇지. 잘했어. 잘했어. 자 준비. 하나 기다렸다가 둘. 다시. 둘 빠르게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잡고 둘. 하나 둘 셋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둘 셋. 팔 뻗어야 돼. 팔. 하나 둘. 오케이. 자 하나 더. 시작. 하나 팔. 그렇지. 자세 무너졌을 때 세게 안 쳐도 되니까 낱개씩만. 그렇지. 두 번째 공 낱개만 보내주면 돼요. 하나 둘 셋. 준비. 준비. 하나 둘 셋. 준비. 하나 둘. 오. 잘했어요. 자 바꿔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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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